천상의 우리 아버지 하나님 천국의 주인 되시는 우리 성부 아버지께서 우리를 사랑으로 기다리고 계시는 그곳, 우리의 본향인 그곳, 그것을 가끔 바라보자는 것이죠 떠나왔던 곳, 이제 돌아가야 될 곳, 그 고향을 바라보면서 가끔 하늘을 바라보며 우리의 삶을 되돌아왔으면 좋겠습니다 골로스에서 말씀 가운데 한 구절을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감사하는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너희의 믿음과 모든 성도에 대한 사랑을 들었으미요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쌓아둔 소망으로 말미아무미니 곧 너희가 전에 복음 진리의 말씀을 들은 것이라 하늘에 쌓아둔 소망, 저희 모든 성도님들은 이 땅 가운데 쌓아둔 소망 아니라 하늘에 쌓아둔 소망을 바라보며 사는 분들이지요 그 간절한 마음, 내가 쌓아둔 그 하늘 소망 바라보면서 우리 아버지 나를 기다리시는 그 본향을 향하여 우리가 바쁜 시간이지만, 바쁜 현대적인 삶이지만 하늘을 바라보며 주님 찬양하는 저와 여러분들을 소망하며 우리 찬양팀과 이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늘을 부어 겨를도 없이 정신없이 세상을 살다가 마음의 멍멍함이 내 삶을 짓누를 때 그때서야 주님을 찾습니다 행복을 느낀 겨를도 없이 온주하게 세상을 살다가 인생의 허무함이 내 삶을 짓누를 때 그때서야 주님을 찾습니다 오늘도 여전히 주님은 그 자리에서 우리를 끊임없이 돌보시는데 부족한 내 영혼은 아직도 갈 길을 모릅니다 내게 믿음 주소서 내 연약한 마음 돌보소서 한없는 주님을 사랑하게 하소서 영원까지 영원까지 그 백성 지키시는 우리 하나님 바라보며 살게 하소서 영원까지 영원하기 위해 영원토록ordu